기출보고 문제 5회 1번 다음 자바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이중 반복문으로 나오게 되는 이 부분인데요 i라고 하는 부분은 0부터 3까지 j라고 하는 부분은 j부터 j0부터 j4 미만까지 가게 됩니다 이하랑 미만에 대한 부분으로 k라고 하는 부분을 증가하게 되는데 총 반복문에 대한 부분은 몇 번 증가하게 되면서 몇 번 증가하게 되고 몇 번 실행이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라고 하는 부분이 0일 때 그리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동안 j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은 0부터 3까지 총 몇 번이죠? 0, 1, 2, 3 순서를 보게 되면 0, 1, 2, 3 총 몇 번이죠? 4번 마찬가지로 0, 1, 2, 3 4번 0, 1, 2, 3 4번 0, 1, 2, 3 4번 이렇게 해서 총 16번 증가하게 되겠네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선언되는 부분이 0이 아니라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으면 출력이 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반복문에 대한 실행 횟수 반복되게 되는 조건에 맞춰서 보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작업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을 취소하고 이전 상태로 돌리게 되는 DCL 명령어는 롤백입니다 반대로 완료하게 되는 부분은 commit 이라고 하게 되죠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작성하시오 적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기존 테이블의 기본키를 포함한 속성 열 집합으로 구성하면 3인 삭제, 갱신 전산이 가능합니다 기존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가상의 테이블 뷰였죠 4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기본키를 설정하는 내용의 빈칸에 알맞은 빈칸을 작성하시오 현재 기본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선언해주게 되었을 때 바로 저희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게 되는 명령어를 쓰게 되죠 이걸 답하라 라는 문제였었어요 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작성하시오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로 모든 벤더에서 지원하면 간단하고 쉽습니다 전원이나 메모리 등 시스템 자원의 소모가 적으나 최대 합카운트가 15개로 합카운트가 16개 이상이 되면 데이터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네트워크 상에서 효율적입니다 RIP RIP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없고 뒤쪽에다가 프로토콜이라고 쓰셔도 정답으로는 둘 다 다 인정이 됩니다 6번 다음 자발 언어로 구현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결과를 작성하시오 현재 A라고 하는 건 쉽고 B에는 43, C에는 35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IF 조건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템프에다가 뭘 집어넣었죠? A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게 되었죠 그럼 조건에서 물어봤을 때 A라고 하는 부분이 B라고 하는 부분보다 작게 되면 템프는 B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A가 지금 현재 B보다 작게 되죠 그럼 여기서 몇이 될까요? 43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어보게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템프에다가 C를 물어보게 되는데 43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과 35를 비교하게 됩니다 작나요? 작지 않죠? 그러면 뒤쪽에 남아있는 실행문이 실행되지 않고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43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7번 다음은 빈칸에서 알맞은 리눅스 명령어를 보기에서 골라서 작성하시오 텍스트 파일 내용을 출력하는 명령어는 cat, 1번에는 cat, c-a-t 였었고요 이번에 파일의 소유권을 수정하는 명령어는 c-h-o-w-n 이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소유권, 속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번입니다 다음 자바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Y문이라고 하게 되는 반복문은 A와 B가 같지 않은 동안에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서 A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B라고 하는 부분에 크게 되면 A에다가 B를 빼주고 그렇지 않으면 B에다가 A를 빼주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9라고 하게 되는 A와 B라고 하는 부분에 5가 들어갔을 때 A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보시게 되면 A가 더 크기 때문에 A에다가 B를 빼서 몇이 될까요? 4, 5가 되겠죠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B라고 하게 되는 부분과 A를 비교했을 때 어? B가 더 크네요? 그럼 B에다가 A를 빼서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네요? 그럼 A에다가 B를 빼서 다시 또 돌아와도 B를 빼서 마찬가지로 빼서 자 이제 같아졌네요 그래서 출력되게 되는 부분은 1과 1입니다 반복되게 되는 부분은 서로 같을 때 끝나게 된다 다를 때 돌아간다 라고 했기 때문에 디벅의 표를 작성해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작성해 놨었던 부분처럼 할 수가 있겠죠 9번입니다 블랙박스 테스트 값에서 입력하면 경계값의 오류가 발생한율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테스트 기법입니다 경계값 분석 바로 보이시네요 경계값 분석 10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를 트리 구조로 정의하고 부모 자식 간의 형태를 갖는 시스템을 아래에 보기 중 하나만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됐습니다 현재 나와있던 부분들 중에서 부모 자식 간 트리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트리 구조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정답은 저희는 계층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겠네요 11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지우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모든 레코드를 지워라 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프롬 어디에서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기 때문에 저희 정답은 딜리트가 되게 됩니다 드랍과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레코드라고 했었던 데이터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롬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트리 보다는 딜리트가 정답입니다 12번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의 단대단 엔드투엔드 형태로 전동 흐름 및 오류를 제어하기 위한 계층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전송 계층입니다 13번 다음 학생 테이블에서 보기 1을 실행하여 출력된 뷰에서 보기 2를 실행하였을 때 결과를 1, 2, 3에 작성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위쪽에 나와있는 학생 테이블에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컴퓨터 학과라고 하게 되는 뷰를 생성하네요 이때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을 기준으로 가져옵니다 조건에 대한 건 뭐라고요?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져오게 되죠 컴퓨터인 학과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보시게 되니까 2개가 나와있고요 2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름이니까 저희는 홍길동과 최수은이라고 하는 부분이 알 수 있습니다 어? 2개밖에 안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해요? 이름 1번은 이름 그리고 홍길동 그리고 최수훈 이렇게 나와야겠죠 14번입니다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다음 보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작성하시오 1번 유틸리티와 운영체제 간의 명령을 번역해주는 명령 번역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닉스 안에서 명령을 번역하게 되는 역할을 실행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는 쉐린이죠 2번은 운영체제의 핵심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 하드웨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유닉스에서는 커널이었습니다 15번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A라고 하는 부분은 17 B라고 하는 부분은 5가 들어간 상태에서 자 함수를 실행해 주네요 이때 함수라고 하는 부분은 딱 들어갔을 때 조금 물어봅니다 if에서요 x를 y로 난 나머지 0과 같으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요 17이라고 하는 부분을 5로 난 나머지가 1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0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되게 되는 부분은 0이죠 16번입니다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메인문 안에서 함수 선언을 실행해 줬죠 함수라고 하는 부분은 5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5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1보다 작지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x를 그렇지 않으면 5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주게 되는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5 플러스 한 다음에 5에서 2를 뺀 3에 대한 부분 3에 대한 부분이죠 5에서 3을 뺀 3이라고 하는 부분도 1보다 작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3에서 다시 또 제기 2를 뺐으면 몇이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리턴값 x를 배달하라 자 제기함수였었습니다 지금 제가 식을 쓰는 것처럼 x 플러스 서브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이 부분을 또 다르게 표시를 하게 된다면 식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 나와 있었던 이 부분 있죠? 리턴값이요 x 플러스 서브 그리고 x 마이너스 2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안에서 2를 빼게 된 부분이니까 3 더하기 다시 또 서브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있는 부분도 1로 이렇게 들어가서 남게 되는 이 부분인 3가지 더해서 9가 되게 됩니다 17번 OSI 7계층에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작성하시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개발한 모델을 OSI 7계층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 디자인과 통신을 계층으로 나누어 표현한 것을 의미하며 각각의 계층별로 상위계층을 제외한 하위계층은 데이터 단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것은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단위를 사용하고 이것은 패킷이라는 데이터를 단위를 사용합니다 프레임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데이터 링크였었구요 패킷이라는 데이터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부분은 네트워크 계층이었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보기를 이용하여 윈도우에서 현재 창 탭을 닫는 기에 사용되는 단축키를 작성하시오 사실 프로그램 실행 종료가 RTF4입니다 지금 아래쪽에서 저희가 복원하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부분을 다 풀어서 설명해 줬는데요 모든 키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RTF4가 창 닫기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RTF4는 프로그램 종료를 의미하게 되구요 탭을 닫아라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컨트롤 W가 정답에 더 가깝습니다 19번 다음 자바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반복문은 1부터 3까지 진행하게 있죠 실행대로 하게 된다면 1, 2, 3까지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템프 K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가 I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템프에는 K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0이죠 0에서 1을 더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처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 K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템프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K만 증가해서 K는 1이 되었지만 템프에는 1이 0이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다시 저희가 이 문제를 파악했을 때 반복은 총 3번이 돌게 된다 템프에는 K가 먼저 들어가고 K가 증가한다 그렇다면 템프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K값인 0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증가된 상태에서 출력은 이 템프가 먼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0번 엔터 없죠? 그런 다음에는 1이 들어가고 2가 돼서 1번 그런 다음에는 2가 들어가고 3이 돼서 2번 마지막에 템프가 출력되게 되는 부분 출력을 하고 증가를 하냐 증가를 하고 출력하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디버깅이었습니다 20번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로서 시스템의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설계자가 보는 관점의 스키마이다 물리적 스키마라고 하게 된 부분인 거죠 내부 스키마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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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